경상남도는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봄여행 주간을 맞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도가 운영하는 재승당 등 3개 관람시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. 이번 조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도 운영시설인 재승당과 경남도 수목원, 도립미술관을 무료 개방하기로 결정했으며, 시군에서는 하동 최첨판택 등 25개소의 무료 개방과 할인을 확정했습니다. 이와 함께 여행 주간을 맞아 동의본가 체험 등 관광지와 숙박시설 95개 업체에서 10%에서 최대 80%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, 임시공휴일 당일 마산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% 할인합니다. 한편 봄여행 주간 대표 프로그램, 추천여행지, 그리고 5월 봄축제 일정과 할인 정보 등 상세한 내용은 경남관광길잡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